최초로 공개되는 은혜의 일상. 은혜로운 가루. 은혜 누나답다. 누나 집이에요? 네. 오. 예쁘다. 10년 전이에요. 아, 아기들 어렸을 때구나. 나갈까? 맞아. 안전 벨트 메고. 너무 졸려, 엄마는. 저거 촬영 친구 좋아하지? 엘리네 촬영 친구. 엘리네 촬영 친구? 엘리 만나고 싶어? 아니. 엘리 예뻐? 아니. 너 예쁘다며. 아니야. 이제 안 예뻐, 엘리? 그럼 누가 예뻐? 그럼 누가 예뻐? 좋아. 엄마 좋아? 응. 엄마가 제일 예뻐? 진짜 똑똑하네. 작년까지 엘리가 제일 예쁘다 그랬어. 일기 썼어? 네? 어. 어제 숙제 없는 날인가? 학교 가면 재한아 수업 시간에 그림 그려야 돼, 수업해야 돼? 응. 선생님이 말하면 선생님 봐야 돼, 딴 데 봐야 돼? 선생님 봐야 돼. 학교 예쁘다. 학교 예쁘다. 학교 예뻐, 우리 학교. 가방에 넣어. 주머니에. 엄마 손잡아. 학교에서 말 잘 들어, 선생님 말씀. 잘했어. 뽀뽀뽀뽀. 뽀뽀. 뽀뽀. 이리 손잡고 가, 둘이. 안녕. 아, 귀여워. 나는 쟤네들이 손잡고 갈 때 너무 귀여워. 제일 언니 예쁘죠? 손잡고 가는 뒷모습이 너무 좋아. 지금은 보일 scout 도전인데요,